여자야, 누구야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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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아, 뭐야? 리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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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반가워. 오, 반가워. 오, 뭐야? 안녕하세요. 조나단의 여동생 파트리샤입니다. 와... 리샤! 정말 예쁘다. 저거 유명하죠? 그렇죠? 저거 엄청 웃으셨는데. 오빠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뭐야, 나 다닌 오니까 여동생도 생기고. 내가 동생이 없어. 아, 진짜요? 내가 보내라. 나 진짜 보고 싶었어. 저도. 성남의 탄생. 아가니 누나니까 너의 언니야. 그쵸, 그쵸. 언니랑 그냥 편하게 부르면 돼. 너무 귀엽게 생겼다. 눈썹이랑 이렇게 막 너무. 아, 진짜요? 한쪽 하긴 했어요. 아, 모르겠어? 네, 네. 이 친구가 눈썹 그 거시기를. 연장은 했는데 지금 좀 많이 떼어. 연장한 거야? 네, 연장을 좀 했어요. 너무 잘했어. 너무 예쁘다. 아, 그러고. 야. 왜 이렇게. 파티션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어우, 저 진짜 깜짝 놀랐어. 아, 장난치는 줄 알았어. 아, 사실이구나. 신기했어요. 반갑게 내 거. 이거 뭐야, 이거 왜 이래. 아, 이 친구가 싸움을 좀 많이 즐겨하는 친구. 아, 이렇게 장난이니까. 너 또 뭐 집어넘지 말고. 아니, 아니, 아니. 엄청 싸우더만 두려워해. 때렸어, 때렸어. 저희는 오는 길에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 갔다가 잠깐 이렇게 와가지고. 아이고. 아, 지금 그래도 이걸로 다 밥 먹고. 이거 어떻게 밥 먹냐? 그만큼 강의하라는. 고정사한테 좀 잘해줘. 잘해. 진짜 재미네. 맞아, 진짜. 여동생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어때요? 저렇게 알콩달콩 주고받고. 근데 되게 사이가 좋은 남매예요. 진짜 사이가 좋은 거예요. 원래 제 동생이랑 말도 거의 안 하고. 진짜? 네. 마주쳐봤자 할 말이 없어요. 그리고 연락도 별로 안 하고. 그냥 서로 필요한 것만. 지금 어디 있냐? 그럼 집 하면. 임큐. 그게 끝이에요. 현실 남매구나.